BX 샷은 스파이 리셔드 이제부터 제작진을 해봐 BX 일하루를 임무를 써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처음으로 보니까들아 긴장되죠 그럼 그래야 돼 환영합니다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아우, 저예요. 자, 우리 먹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들어가야겠다. 들어가겠습니다. 이야. 불고기 이렇게 긁어야지. 싹싹싹. 불고기도 나왔습니다. 뭐가 돼요, 진짜 이거? 이거는 뭐 안 된 거 들어보고. 이거 보세요. 살아있습니다, 살아있어요. 김치 한 번. 형, 진짜 안 좋아해. 야, 야, 힘감. 힘감해, 저거. 와. 와, 이거 가지고. 야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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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동생이 먹먹만 가도 배가 풉니다. 와, 형, 이거 안 먹은다고요, 진짜? 형, 너 밥 먹먹만 가도 배가 풀러.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따뜻한 거 나오고 있는데. 네. 두 개씩. 아, 예. 자, 여러분, 식사하시면서 그 아까 원래 상품에 오늘 팀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어요. 네? 여러분들 모르게 그 친구가 계속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어요. 근데 김태형은 그럴 줄 알았다. 그래, 앞에서 반응하더라고, 내 상남자 안 놓칠 때. 맞죠, 김태형이죠? 아, 진짜요? 아, 저는 근데 못 웃겼어요. 진짜로 아니야, 김태형? 어, 내 상남자 아니였잖아. 아. 비형님의 그 어쩜 얘기 우리 오래 있더라. 그래. 아, 나 알아. 불 남준이네. 야, 진짜로 할 거야, 뭔 소리야. 그 친구 미션에서 성공해서 여러분한테 가야 될 상금이 된다는 거예요? 그 친구한테 진짜로. 아, 겁나 보냈다. 김태형이요? 야, 여기서 말 제일 없는 사람. 김태형이요? 이 두 명이네, 김태형이요. 아, 설마. 진짜로? 형, 진짜로? 형,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 아니죠? 자, 그럼 이제 그 멤버를 공개해도 될까요? 슈가 씨 오늘 혹시 겨드랑이에 누가 손 꼽은 적 없어요? 모르겠는데. 슈가... 뭐야? 나 1초반에 인제왔어요. 대박이죠? 어허 와.. 내 머무를래 형 와 진짜 너무.. 너무 짜릿했어 아.. 네? 아까 내 엉덩이 찌더라 어떤지 아.. 야? 근데 안 돼 태웅이.. 근데 이렇게 문의한 거는.. 와 진짜.. 너무 짜릿했어 기대학이네 와.. 뜬금없는 짓을 하긴 했어 otho 보원 또 누구한테 했어요? 저한테도 뭐 했어요? 계속 하다가 실패했어요 저한테 실패했어요 저한테 실패했으면 그건 실패 아니네요? 총 9개 미션 중에서 6개를 성공하면 성공 근데 얘네들이 원래 성공는지 좀 많이해서 약간 이상하실때도 별로 이상한 생각않냐 그런지가 않나 그러면 스파이가 본인의 미션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티원 karma 크기가 많아 felt messy 지금도 티가 나잖아 이 형이 대형 가야겠다 아 그러니까 아스파입니다 거기서 또 축하가야 됩니다 꼭 제가 1대1로 형들이 이겨낸 건데 어서 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너 아니야? 나 아니야? 나 그 자리에 속고는 사람 몰라 나 아니야 형 얼굴 머리 만지기 진짜 우연해요 뭐라는지 몰라 내 머리한테 물통끼 어? 소스 올렸죠? 뭐라는 거야? 죄송합니다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! 너무 맛있는 거였어 내가 감동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냥 주영장에 세 번 치기 나 잘 쓰겠어 눈 감고 떴어어? 그냥 말 말하는 거 무시하지 너 내 말 맨날 무시해서 나 잘 모르겠어 형 주영장에 세 번 치기 기뻐 나 머리 세 개 많았어 이 쌓인 머리 때문에 안 써 이 쌓인 아 여기는 안 써 여기 안 써 여기 안 써 여기 안 써 그냥 후이 여기 후이 씨 여기는 지금 머리카락 하나 뽑기 이 바로 시강의 머리카락입니다 이 바로 시강의 머리카락입니다 와아 우리 연습 좀 해야 되겠어 출발 좀 드러내야 상략기 안녕하세요 두갈씨 오늘 어땠어요? 저야 뭐.. 아니 쟤 깃발 사진 찍어 응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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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한테 제발 하지마 소리 듣기 진짜? 들었어? 난 내가 너는 제발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했어? 아 역시 난 어려운 문제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어?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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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니가 들었던 말하니 재밌같아요 내 눈을 보며 하지마 하지마 나는 말 안하지마 감독님 밥 먹인 저거 실패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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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필요하신대 아 진짜 알겠어? 이제 슬슬 시도하면 지참하겠지 이거 여기 맛있는거 나한테 감독님 와 천사하네 자 동작끼리 건배 한번 하시죠 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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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이거 뭔가 엑스맨이래요 엑스맨 그 알아요 스파인 줄 알고 다 날 계속 의심하는거에요 뭐지 난 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넘어가지 하하하하 일단 계속 웃었지 그건 아닌데 지금 남준이 형 조용히 하고 있잖아 니가 나 아닌데 제일 열심히 조용히 하는 형인데 왜 이렇게 나 교덕이 한 번 기억이 없어 아 우리 기억이 없네 아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점프 뛴대요 이거? 아 다시 한 번 뛴대요 만약에 밥값 된다는데요? 아 고맙지 그러면 고맙지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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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아 그렇습니다 기빨리 하고 오늘 오늘 처음 날인 것 같아요 번지점프다고 점프님께 실파를 시켜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스파이를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잘했을까요? 아 정말 소문하시고 상금 소문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밥 먹자 밥 먹자 뭐야 오우 야 이거 먹었다 이거 음 밖의 조용없는 고맙습니다 네 와 이거 이 전체 흔적들 나 함께 생각하기 형 밴드에 당황하라고 말이야 진짜 이 자리에서 버렸는데 내가 뛰었어 좋아 좋아 내가 뛰었어 왜 이리 늘려 압춘이 올라갈까 앙버글리 하이하이 방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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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, 나야, 나야!